KONRADON 좋다 하면 좋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민호 형! 참기하니까 킹도 힘이 잡고 주장 박혜민이요 단장님 엇박지 주장 해야 돼 혜민이 형 혜민이 형 해야 돼 혜민이 형 엇치도 그래도 주장 해야 되지 않나 본인이 하는 건 어때 아니야 아니야 주장 해야 돼 대표적인 인물인에서 주장 필널라요. 필널라요. 감독님?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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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혜민이 형입니다. 혜민이 형. 저는 감독님입니다. 김상우 선수. 축하하겠습니다. 김상우 선수. 네? 저도 찾아보시면 축하하겠습니다. 서로 축하하겠습니다. 김상우 선수. 감독님. 단장님하고 감독님. 같이. 스톱. 스톱. 승환이야. 네. 고맙습니다. 상수 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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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민이 형이요? 네. 혜민이 형이요. 주장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혜민이 형. 저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아. 100%. 아. 아. 거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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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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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뭐예요? 실버 버튼이 뭐예요? 10만! 언박싱은 오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강민호 고맙습니다. 뭐예요? 실버 버튼이 뭐예요? 유튜브에 보내주는 거예요? с 국어는 모두가 이제 아닙니다. 왜요? 저는 제 채널 만들게요 LGDBS 시켜봐요 은박싱한 사람은 누구죠? 은박싱한 사람은 누구죠? 저희 중이에요 사장님 시켜봐요 평인이야 시켜봐요 은박싱 제가 해야죠 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